상지대학의 개교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특히 지난해에 상지대학과 상지영서대학이 통합을 하게 되어서 상지대학이 더 한층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학의 본부는 지성인들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전을 해서 큰 역할을 하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상지대학이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이 기부 릴레이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상지대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다음은 제가 존경하는 자유총연맹 맡고 계신 김인환 이사장님과 또 우리 지역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암호루 컨벤션센터를 운영하시는 김종태 회장님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자유총연맹